효자곰탕에서 아침을 먹었어요. 국제선을 타고 인천공항으로 갑니다. 김해공항에서 인천공항까지 45분이 걸립니다. 인천공항에 왔습니다. 마리나 라운지 3시간, 농협카드를 이용했고요. 맛있게 먹고 잘 쉬었습니다. 17시 30분 비행기를 탑니다. 키가 작아서 자리가 넓습니다. 돼지 불고기 정식 도토리 묵밥이 나왔습니다. 후식까지 너무 마음에 듭니다. 김자반도 있습니다. 비행기에서 2시간 정도 공부를 했습니다. 아침으로 야채죽을 먹었습니다. 단무지, 과일, 차렷밥이 있습니다. 잠은 불편했지만 영화도 보고 공부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